자 평상시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평상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여기가 뭐 브레이크 페달, 푸쉬로드, 여기 진공식, 벨트장치, 하이드로백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드로백, 그 다음 뭐 텐더명 마스터, 실린더, 그죠? 1차실과 2차실 두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보조탱크, 리저버탱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라인 두개로 내려오게 됩니다. 라인 두개로 내려와서 이 유압이 어디로 들어온다? 하이드로닉 유닛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죠. 여기가 뭐다? 액체이터인 겁니다. 하이드로닉 유닛 혹은 뭐라고 얘기했다? 모듈레이터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자 유압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유압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NO, 평상시 전원을 주지 않았을 때 열려있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그 다음에 전원을 주지 않았을 때 노말, 클로즈, 닫혀있는 솔레노이드 밸브 각 라인별로 하나씩 하나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하이드로닉 유닛의 구성요소는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와 책 밸브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먼저 보입니다. 자 이슈에서, 이슈에서 지금 하이드로닉 유닛 쪽에서는 하이드로닉 유닛 쪽으로 아무런 전원을 흘리지 않았어요. 전원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오프, 오프예요. 오프, 오프 되었을 때 이쪽 라인은 열려있고 이쪽 라인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유압이 흘러가서 캘리퍼 쪽에 피스톤 있는 뒤쪽으로 유압을 줄 수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이 되다가, 이렇게 작동이 되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슬림율이죠. 슬림율이 2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동마찰계수, 그래프 기억나시죠? 제동마찰계수가 급격하게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20%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퀴가 잠기기 시작하면은 차체의 속도에 80%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서 잠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감압, 유지, 증압, 감압, 유지, 증압 이런 제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압, 유지, 증압,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감압의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여기도 온, 여기도 온, 그리고 여기도 온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뭐다? 펌프로 사용하는 못합니다. 자 여기에도 전원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줬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오던 유압은 어떻게 된다? 전원이 없을 때 열려 있었는데 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닫히게 됩니다. 얘는 뭐다? 전원이 없을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닫혔었는데, 닫혔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다? 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빼낼 수 있는 라인을 만들고 펌프를 구동시킨다. 구동시켜서 어떻게? 어쿠뮬레이터라고 하는 추가기죠. 잠시 저장할 수 있는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완충 역할도 해주죠. 해줬다가 어떻게 여기 있는 브레이크 있는 유압을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압이 되는 거죠. 감압이 돼서 이제 휠의 속도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증압, 감압, 유지, 증압 이거를 1초에 15번에서 20번 계속 유지를 해서 슬림율을 얼마? 20% 조금 안되게 계속 제어를 하겠다는 개념이에요.